아름다워 에헤헤 가자 먹을거야? 응 어? 밥 먹은 거 어디 갈거야? 밥 먹으면 뭐 먹을거야 밥 먹으면 뭐 먹을거야? 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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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 씨, 바빠 먹고 어디 갈 거야? 바빠! 바빠! 어이구 우리 곰탱이! 잘 잤죠? 꼬리 꼬리 꼬리! 잘 잤어! 어 잘 잤어! 아빠가 뭐 잘 자불었어? 어구 잘 잤어! 수수 씨, 굿모닝이셔! 내 새끼도 굿모닝쑤! 수수아! 우리 큰 딸! 우리 큰 딸! 큰 딸! 큰 딸내미쑤! 좋은 건 꺼불었어? 잘 자버린 거 맞아? 운동 자고 있어라! 아파트 얘기해, 아빠가... 어디 갈 건데, 수수 씨? 에헤이... 순 씨... 그럼 뭐해, 던져? 빼서 줄래요? 아유, 와, 왜 안 된대? 아침부터 또 믿을 때가 믿는다. 아... 닥상 또 바빠 가지고 간다 음 맛있는 냄새 무슨 냄새는데 섬수 기다리나 아 어 알았어 줄게 이제 버거 먹죠 가자 버거 그래 버거 응 언니 아들아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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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심이 언니꺼 손이 언니꺼 기다려 자 각자 밥 앞으로 보이세요 맛있게 먹어 먹어 딱딱이 먹어 먹어 딱딱이 먹어 삼순이 다 먹었다 쟤 형 드셔줄게 내장을 하면서 그래 진짜 맛있게 먹자 설거지의 달인이시죠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큰언니가 나에게 밥을 한 툴 남겨줄란가 침침언니야 밥 한 툴만 남겨줘라 침침언니 남겨줬나? 응 항상 한 두 툴씩 남겨줍니다 쟤매 남겨줘도 아니 쟤매 조금 있네 왔다 왔다 하이에나 그래도 안 먹는 거 보면 신기하지 응 기다리니 다 모르니까 응 부담스럽긴 한데 기다려 그래도 기다려주긴 해 섬순이는 안 먹어도 안 나와 한 툴도 안 남겨 아 섬순이 없어 아아